아 어려울 수 있지 자세한 내용물은 모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8번 이거 어려워요 8번 이거 3번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번 데이식스의 해피 2번 할십 함라이징 비비의 더 위킨드 3번 생김의 무기력 4번 옥산 달빛을 수고했어 오늘도 5번 권진아 유얼레디 헤브 그렇게 많은 데에다 추천을 했는지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이 5개 중에 하나도 추천했던 게 없어서 제 할 게 없어요 저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해줘 말자 내 특권인데? 너의 특권이 뭐야? 그러니까 말 안 해준다고요? 나만 알 헐 근데 제가 추천한 노래가 두 개나 있는 거 같아 근데 이게 위버스인 줄 모르겠어 어떡해 아닌 거? 오 마이 갓 저는 하나만 기억나요 뭔데요? 이 멤버가 올렸던 거 하나만 뭔데요? 위버스예요? 네 주연이가 올렸던 거 하나만 기억나요 저도 아니요 야 나 기억이 안 나 핸드폰 좀 줄래? 나도 주연이 거 기억이 안 나 핸드폰 좀 주겠어? 핸드폰 좀 주겠어? 찍자 제가 하늘 사진에다가 이걸 써서 맞아요 이게 힌트예요 왜냐면 저는 안 봤고 이 사람들 난 봤어 난 봤어 하늘 아니 주연이가 노래 추천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렇잖아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위버스 댓글로 추천한 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솔직히 하나하나 하기가 어렵죠 그걸 좀 몰라요 저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추천 안 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저도 그럼 느낌으로 갑니다 나는 이거 아 몰라요 그냥 해요 지금 방금 동그라미 있다가 삐끗했거든요 답이 왜 틀린 거 같죠? 추천한 노래가 아닌 거 몰라 운해 맡기자 이거 진짜 어렵다 모르겠다 이거 솔직히 써밋 바로 알았을까? 나도 운해 맡길래 나도 댓글을 너무 보고 싶은데 나도 댓글에 답이 나올까 하고 참고 있어요 써밋은 알지 않을까? 9번 문제 라잇썸2024 썸앤크립 핸드리드러브에서 써밋이 받지 않은 애장품을 고르시오 1번 모자 2번 볼펜 3번 책 4번 책 5번 책 5번 책 5번 책